내가 2, 3백, 3, 4백 받는데 이런 요양보호사 급여를 다 때려 박아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가족감병,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집에서 내가 가족을 돌보면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치매보험 하면 재가급여, 재가급여 하면 시설급여, 또 보호망이잖아요. 일단은 그전에는 2년전에 라이나생명 정말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훈구생명, DB생명, ABL 혹은 8월달에 출시가 되는 돈양생명, 치매, 간병은 재가급여, 그리고 돈양생명 이런 쪽을 많이 추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제껴두고 인지지원등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등급은 일단은 인지지원등급과 그 다음에 5등급이 있어요.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은 뼈마디, 척추 여러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45점 미만 시에는 우리가 인지지원등급이죠. 45점 미만, 그리고 45점 이상, 51점은 치매등급, 5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상등급은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는데요. 오늘 저 보호망 등급 중에 최하고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시에 매월 14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 매우 저렴하게 저 보호망이 4개 회사로 아직까지 중복가에 중복포장이 되다보니까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지지원등급이 과연 어떤 등급이고 보호망이 왜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그 요즘에 인지지원등급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요즘에 그 전에 DB생명, 그 다음에 동양생명 조금씩 축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고요. 10월 따위는 KDB생명, 그리고 신한생명에서 좀 더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인지지원등급, 주야관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플러스알파로 복지용구 이렇게 매월 미끄럼 양말이나 요실금 팬티, 휠체어, 욕창 방지, 미끄럼 방지, 휠체어 아니면 보행기 여러가지 렌탈, 대여, 구입을 해도 매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 140만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매우 심각해지고 있죠? 장기호양 109만명이 돌파가 되었어요. 앞으로 저도 40대 초반이지만 앞으로 60세, 65세 넘으면 109만명이 뭐예요? 한 200만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급여도 지금 처음이어서 그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지지원등급도 일단은 보장이 내려가고 중복가의 중복보장도 일단은 치아보험처럼 축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22년도 대비 7.7%가 증가가 되었어요. 추세는 유지시 9.3년 후면 2배 정도, 20년 이내는 4배 정도 이렇게 많이 지금 장기호양 109만명, 20년 이내 4배 몇 배죠? 400만명, 어우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나라가 그때까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30조 적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메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장기호양 인정자예요. 장기호양 보험 적용자 대상 중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그래서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장기호양 등급 신청하는데 내가 급여 발생이나 근로 소득자면 혹시 탈락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 보호망이 저희 주변에 노인복지센터나 재가센터, 요양원 혹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호양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장기호양 등급을 받는 신청자를 해도 근로소득자, 임대소득자, 수입이 발생이 돼도 장기호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안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근로소자나 수입이 있어도 장기호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5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노인성 질환의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21가지는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 파킨스, 알치아이머, 치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가진 21가지 질병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장기호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호양 인정을 받은 자만이 장기호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9년도에는 약 77만명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는 85만명 21년도에는 95만명 22년도에는 101만명 그리고 23년도에는 109만명인데 지금은 24년도 아직 통계치가 안 나왔지만 당연히 이런 그래프로 봐서는 110만명이 훌쩍 넘어가 있죠. 앞으로 역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시골 쪽에서는 거의 다 산부인과가 다 없어지고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복지시설 쪽으로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은 가족에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요양원 가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부르고 혹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는 실버타운 돈 많은 분들이 가는 실버타운 가시면 그 안에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버타운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간다. 돈 없는 사람들은 장기요양 등급 받고 매월 돈을 15%, 20% 내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신문기사 내용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 보시면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저번 달에 동양생명 가입하신 많은 분들 50대, 60대 분들 본인 스스로가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자녀분들이 가입을 많이 했어요. 왜? 나중에 부모님 뒷바라지, 부모님 간병인, 제가급여 이런 모든 거를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돈을 모아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하시고 문의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비 평균 얼마죠? 370만원. 이것도 역시 물가산속률 대비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간병인 사유일단 15만원, 처음에는 12만원에다가 15만원, 요즘에는 20만원짜리가 나왔잖아요. 나중에는 30만원, 40만원, 인건비가 오른 만큼 보험회사도 상품개발팀에서 간병인 사유일단도 30만원, 40만원, 50만원 나오라는 법이 곧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간병비 월평균 370만원, 자녀소득이 60% 쓴다는 겁니다. 자, 치매가 있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아버지 간병 문제가 고민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아버지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해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예요.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요양등급, 1호 등급이 5등급 치매나 4등급이라 하루 3시간만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합니다. A씨는 자신이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 집에 있어줄 간병인을 추가로 구해야 되는데 비용은 월 300만원. 이것도 가장 낮은 금액이에요. 기본 평균이 얼마? 500만원 정도. 정말 비쌉니다.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A씨는 입주, 간병인은 월 400만원이고 더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연하죠. 사실상 월급이 그대로 간병비에 들어가는 수준이라 차라리 직장은 그만두고 간병을 하는 선택지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자, 이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간병인 보험 집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가족 간병. 그래서 가족 누군가가 우리가 케어네이션에 등록한 다음에 가족 간병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급여도 가능해요. 제가 급여는 우리가 집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우리가 부르는 경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시험을 봐야 돼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는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까다롭고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요즘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자체가 매우 빡세다. 물론 저희 와이프도 땄는데요. 보니까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요양보호사 딴 다음에 가족 간병이라고 해서 집에서 내가 어차피 우리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신문기사에 있는 자료처럼 내가 회사에 가서 급여를 받는데 요양보호사를 불어서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내 급여로 낼 것인가 내가 연봉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내가 200, 300, 300, 400 받는데 이런 요양보호사 급여를 다 때려 박아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가족 간병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집에서 내가 가족을 돌보면 30만원부터 75만원까지 국가에서 요양보호사 가족 간병으로 나한테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고 내가 또 요양보호사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집 가족, 식구들 부모님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300, 400만원 많게는 500만원 부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가족 간병을 해서 국가에서 75만원까지 최대 맥시멈으로 받으시고 내가 부모님을 간병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결론은 자, 중량 그래서 5일 채민서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님이 발표했는데 돌봄서비스는 인력난, 비용 부담 완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 썼다. 그래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은 220만원 최하가 224만원 썼고요. 자녀 40대, 50대, 중위소득 588만원 60% 넘어서 그래서 부담은 자녀가 내야 된다 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비용나님 남면되니까 다 가입해야 되겠죠? 인지전 등급은 남면면지 안 됩니다. 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치매 일단은 안내심 중대 질병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매나 장기요양 등급은 거의 많은 분들이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이 되면 엔진오일, 부품, 타이어, 소모품 미션오일 여러가지 부품을 갈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나이가 들면 50대, 부동의 1위 수술이 뭐죠? 백내장이에요. 앞에 눈이 심침하면 여성분들이 60대가 넘어가면 손목, 어깨, 아니면 무릎이 달아서 줄기세포, 관절경 아니면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몸에 이상이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치매도 치매 완치는 아직 없어요. 치매가 완치되면 노후배 물리학산 정말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증에서 중증도나 중증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13년이에요. 평균치가. 그런데 13년 전에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의료기술이 약품이 많이 발견, 요즘에 개발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자세히 아냐고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고 또 치매나 재가급여를 판매를 할 정보를 알려달라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치매 환자 38만명 90대 노모, 그 다음에 60대 두 딸 그래서 지금 걱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강동구에서 3명 순인차 발견되고 저도 강동구 사는데 무섭다. 치매센터 등록 안에 지원 못 받고 정말 많아요. 그리고 보호자 신청 전에 위기 발굴 1개 치매 가족 휴가지에 있는지도 몰랐고 1,100, 0은 1,000명 이상 홍보도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매 환자 1명이 들어가는 영양관리비는 얼마죠? 약 2,112만원 웬만한 그냥 최하 연봉급이네요. 의료비 거의 1,127만원 직접비 의료비는 690만원 비공실 간병비는 470만원 보호자 사용시간은 24만 4,133원 기타, 유료, 간병비, 교통비는 259만원이래요. 노인 장교양 급여는 273만원 정도 그리고 환자 조기퇴직 등으로 지금 생산성, 손실의 비용이 20만원 정도 자, 65대 이상 치매 환자 얼마나 늘었을까요? 치매의 추정 환자예요. 치매의 유병률을 고려해 진단되지 않는 치매 환자까지 수치가 되면 21년도에는 88만 명, 23년도에는 99만 명, 24년도에는 226만 명, 그리고 2060년도에는 345만 명 이렇게 계속 지금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뭐 일직선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치매 환자만 나와 있는데 치매 환자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통계치까지 같이 나오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일단은 장교양 수급자분들이 정말 급속도로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장교양 제도 요약이에요. 제도를 알면 답이 보인다. 비중이 높은 항목부터 보험을 통해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인지지원 등급이 2.3%예요. 5등급이 11%, 4등급이 45%, 3등급이 27%. 이 뜻이 뭐냐면 1, 2등급은 받을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 그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왜 적냐. 인지와 5등급은요, 치매 쪽이에요. 치매 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3등급, 4등급이 많이 있다. 3, 4등급은 허리 디스크나 관절, 인공관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단 3, 4등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3등급 이하까지는 약 87%. 그래서 87%이기 때문에 1, 2등급 시설급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먼 미래이기 때문에 3등급 이하로 인지지원, 5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급여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방문요양, 일단은 수급자가 우리가 64만 명이에요. 그죠? 64만 명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문 모교, 그래서 12만 명, 그리고 방문 간호는 2만 명, 주야간보호는 20만 명이에요. 주야간보호랑 방문요양이 가장 많네요. 단기보호도 작고요. 나머지 시설도 별로 없다는 거죠. 결론은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 된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라이나는 중증 치매 시에 납입 면제가 되지만 그 외에 회사들은 1등급부터 2, 3, 4, 5등급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바로!